어이구 차려놔서, 차려놔서 차려놔서, 차려놔서 깨워야 일어나서 얼굴 좀 보세요 어떤 일이 없었네요? 고모, 고모예요 아버지, 누님 80, 한 5개이잖아 남순아 공판장 간다 큰 솜 땅땅 쳤사티 하얘기가 뭐 뭐 한 시간, 반 시간 이 정도 아이고, 공판장 간다고 큰 솜 땅땅 갔다 오고 뭐 식전에 일 다 해준다 하지마 뭐 그지? 지금 먹어 다 가지고 같이 밥 먹어서 그럼 우리까지 먹니더 어찌할게? 나는 다 먹고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따로 바쁘러 가도 되니더 아주 시간이 있어, 열심히 아 천당 갈라꼬 교회는 아주 열심히 믿네 그래 장사를 지금 신랑 같이 하니까 응? 지금 신랑 같이 하니까 장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나아야 돼 사람들이 돈 피고 해달라고 조금 마다 했다 했는데 삼주 응? 삼주 삼주에 아휴 수요일 날이 다 오는데 하나 또 왔다 나 장사 왔다 이 나이가 아휴 수요일 날이 아휴 수요일 날이 아휴 수요일 날이 제가 한 반 정도밖에 사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장모님도 천천히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빨리 사투리 섞어서 얘기하면 뭐 한 50% 정도 알아듣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% 알아듣고 그렇지 국이 약간 싱겁다 싱겁다 네 아니에요 싱겁게 먹어야죠 싱겁게 먹어야죠 싱겁게 먹어야죠 형님은 뭐 이거보다 더 싱겁게 하는데 더 싱겁게 해요 네 이거 같이 드세요 어? 뭐가 뭐예요? 마카롱이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과자 과자 응 과자 응 과자 잘 과자 네 이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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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아서 어머님 잽싸게 드시네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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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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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드시고 급하게 다들 나아 썬크림인데 떡 썬크림이요 저보다 더 많이 달라요 전혀 저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니 썬 알레르기 됐어 아니 썬 알레르기 됐어 딱 맞네 어우 딱 맞지 남서방 네 일한다고 썬크림 소문에 뭐 두통 샀다고 소문나대 근데 뭐 날씨가 그래가지고 한통만 써도 되겠어 한통 뭐 뭐 또 뻥치든가 보다 한통 다 찍어 한통 거의 다 벌써 써져 어디에 그냥 달라가지고 이야 아 한소방님도 그렇고 진짜 피부 안 뛰신다 우리는 뭐 땀이나 싸가지고 그런거 바르면 눈 따갑어 가요 바리도 뭐하고 뭐 모자 써도 덮어가지고 볼려면 지금 원래 해날때 썬는데 빨리 가세요 해날때 썬고 있어 기사님이 원래 부르던데 오빠님 힘든데 뭐구요 어 한통에 뽑아서 어 저기 저 사이에 살살 들어가가지고 이거요 이거 아니 그거 묶고 말고 제가 굵고무고 이거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진짜 아 저기 가서 굵은거 하여튼 굵은거 굵은거 제일 굵은거 제일 굵은거 보고 하하하하 진짜 막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엉마라면 저러지 않았어 어 어 부러진거 같다 어 부러졌네 부러졌어 부러졌어 아 아깝네 아 아 또 부러질까봐 아 됐다 부러질까봐 하아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응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제가 얼핏 제가 봐서는 잘하는게 없는거 같아요 남서방님 예 예 진료 환자 부러진거 아니 많이 떠야지 그 노래 한 번 떠고만 요 노래가 요렇게 눌리네 참 뭐한다 뭐해 이걸 이거 뭐 이거 아깝고 없잖아 아 그만큼 네 이래가지고 뭐 죽뿍 갖다 놓고 자고 아 엄마 아버지가 송도 탔어 병들었을 것 같아 하나씩 손자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아 귀엽게 생각하고 손자 느낌으로 네 뭐 또는 약간 귀여운 가상이다 귀여워 되게 귀여우세요 살아보세요 귀여운가 어 으 그 q 장oud 여롯 예 ocado heard timeframe abetes temperatures tunnels Democráb igrade RF